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22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등 5명이 춘천에서 확진됐고 원주에서는 강원랜드 직원과 그 가족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강릉 5명, 동해 4명, 속초와 영월은 2명씩 늘었습니다. 어제는 춘천과 강릉 등 11개 시군에서 29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34.1명으로 닷새째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059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5,085명입니다. 강원도 청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이 효율적이고 신축에는 3,08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강원도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현 청사 리모델링은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리모델링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유지 관리비가 소요돼 장기적으로 신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청사 신축 규모는 11만 제곱미터가 적절하며 공사비와 부대비 포함 3,0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신관과 교육고시동이 D등급을 받아 구조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민설문에선 70.4%가 청사 신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도청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새로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신축 부지는 춘천 지역으로 한정해 다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현 부지의 청사를 신축할지 다른 부지의 청사를 신축할지에 대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축 부지는 춘천 관내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 다른 기관도 함께 이전해야 하고 지역 간 유치과열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춘천 내 신축 이전을 발표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가 거셌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신생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 입주 협의가 많아 논란이 됐던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6개 층 가운데 2개 층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추가 이전 인원을 위한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4개 층 42개 호실에 대해 일반 기업들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 협의를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산하 고령화 연구소와 강원경제진흥원은 입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탁업체 부실 운영 등으로 2017년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평창군이 직영 운영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말부터 평창군 진부면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 시설과 운영비를 투입하고 진부농협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직영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 500톤과 1천궁 16톤을 수탁 계약했고 작황에 따라 실제 처리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장릉과 청령포, 한반도 지형, 영월 와이파크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활동과 관광객 대상 생활방역수칙 지도 등을 담당할 인원 13명을 선발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영월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관광업계 관련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농가의 자율방역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강원산련계 80개 농가 중 20% 정도인 15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는 평가액의 80%에서 60에서 75%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강원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다른 가금류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지역 수출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지역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은 46.6%, 수입은 39.3%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 전자제품 4,400만 달러, 기계류 정밀기기 3,900만 달러,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1억 6,200만 달러, 석탄이 9,7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직과 행정직의 개방형 직위와 기술직 등 전문직 25명을 채용합니다. 건강지원센터장 2명과 건강서비스 부장 등 3명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세무사, 회계사, 약사 등 12개 전문직에서 2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최종 합격자는 10월에서 11월 중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